자 이제 오늘의 세 번째 시간이면서 마지막 시간은 335쪽 토지거래허가제인데요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있어야죠 토지거래허가받는 구역이 있어요 구역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과 지상권 두 가지 권리에 대해서 설정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이 설정계약과 이전계약은 전부 다가 대가를 받는 거예요 유상이죠 유상으로 유상으로 설정계약 이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려면 계약하기 전에 먼저 이러한 계약하기 전에 먼저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 토지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허가를 안 받고서 이러한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효 뿐만 아니라 처벌도 받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금액 100분의 30 즉 30% 범위 안에서 벌금형도 받죠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이 계약은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 그래서 유효인지 무효인지가 불확정한 상태가 된다 이거죠 그런데 나중에 허가를 신청했어요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았다면 그때부터는 이 계약한 날로부터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것이고 만일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면 이때는 계약한 날로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때는 불허가 처분을 받았어도 처벌 즉 징역형이나 벌금형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했을 때 무효라고 하고 처벌도 받는다는데 설령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서 계약을 했다면 이 계약도 역시 효력이 없어요 이 계약도 무효가 되고 처벌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의 기본 개념이 바로 토지거래허가제의 기본 개념이죠 특히 토지거래허가에서는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해서 유상으로 설정계약 또는 이전계약을 하고자 할 때만 허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지상권이 아닌 지역권이나 전세권이나 저당권 임차권 이럴 때는 허가받지 않아도 돼요 허가받지 않아도 그냥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은 유효가 되고 권리를 취득할 수 있어요 또한 토지지 아무리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하더라도 건물인 경우에는 어떤 계약이건 소유권이건 일체이건 허가를 받지 않아도 그 계약은 그대로 유효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도 알아도 되겠죠 소유권은 모든 권리를 다 갖는 거니까 사용수익처분을 다 갖는 거고 지상권은 사실상 소유권은 없지만 그 지상권은 그 존속기간에 대한 최단 존속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고 최장은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상물이 뭐냐에 따라서 석조 석회조 연화주면 최소 30년은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거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30년이 됐다 해서 무조건 지상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상물이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면 그 토지를 빌린 지상권자가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연장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연장을 안 받아주면 그 지상물을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소유권은 아니지만 소유권과 거의 막강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게 지상권이기 때문에 소유권뿐만 아니라 및 지상권을 계약을 할 때도 미리 허가받는데 이때 설정계약, 이전계약에서는 예약을 포함해요 예약을 포함하기 때문에 가등기라든가 가등기 할 때도 가등기 시정할 때 허가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대물변제 예약이 있죠? 대물변제 예약 이런 경우도 예약을 하고자 할 때도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도 꼭 포함해야 될지 알아듭니다 여기 이제 기본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어떤 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 이 토지는 어떤 토지인지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주는 지정권자는 누구이고 이 토지는 어떠한 토지인지 어떤 토지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지 이런 내용을 기본 개념부터 하나하나씩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한 장 넘어가서 336페이지 토지거래허가제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개념을 뽑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그 개념은 기본적으로 별표 하나 해놓으셔야 되겠죠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기준면적 초과하는 기준면적이 있어요 코딱지만큼 토지를 지정한 데서 무조건 허가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해서 기준면적이 있어요 일정 면적을 초과해서 초과해서 소유권 지상권에 대한 유상으로 설정 이전 계약하고자 할 때 허가받는 거예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공동으로를 박스 만들었어요 공동으로 누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신청이 돼요 그래서 공동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그 토지거래계약은 무효라고 형사처벌 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금액의 100분의 32하의 벌금형 이라는 형사처벌까지 규정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강력히 규제를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토지거래허가 제도가 나온 거죠 그럼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누가 지정을 하느냐 그리고 몇 년 하느냐 지정기간도 합니다 지정기간 별표세요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간은 영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5년 이내의 기간에서 정합니다 만일 토지가격이 급격히 팍 뛴다면 앞으로 계속 뛸 것 같다면 한 5년까지도 지정할 수 있고 이 토지가 한 1년 정도면 가격이 다시 원상폭귀될 것 같으면 한 1년만 지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5년 이내의 기간 중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어도 5년을 초과하여 지정을 할 수는 없다 그 말이죠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데요 지정권자 별표는 시험한다 별표 두 개 놓으세요 시험에 꼭 나옵니다 작년보다 법이 개정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데 그 박스에 보면 1번 1번은 장관이 지정 2번은 시도지사가 지정인데 1번 봅니다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다면 이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파주시 일부 땅과 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땅에 일부 걸쳐서 지정한다면 그러면 경기도 땅도 들어가고 서울 땅도 들어가요 이럴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2번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의 일부 지역인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예를 들면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 중에서도 일산구, 덕양구 이랬을 텐데요 경기도에서 일부 시도에만 걸쳐 있다면 한계 시도에만 걸쳐 있다면 이러면 경기도지사가 지정 서울특별시라고 하더라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땅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땅이 걸쳐서 지정한다면 이때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시도 일부에 걸쳐 있다면 이때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하지만 다만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여기서는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따라 토지가격이 뛰는 경우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급격히 뛰는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동일한 시도지역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때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를 둘 이상의 특광도로 나눠져서 걸쳐 있다면 이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나의 특광도의 일부에만 있다면 시도사가 그렇지만 하나의 시도 안에 있는 그런 땅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국가가 토지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뛴다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장관이 지정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정대상 지역입니다 그럼 어떤 토지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여로 지정할 수 있느냐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류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서 밑을 추시해 버린다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또는 지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 해서 무조건 토지거래허가구여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지가가 뛰거나 또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중에서도 박스에 있는 1, 2, 3, 4번에 해당되는 그러한 토지이어야지만 허가구여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즉 토지가격이 투기가 있거나 또는 가격이 뛰는 지역 중에서도 특히 새로이 국가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예를 들면 토지가격이 막 뛰어요 또는 투기가 막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토지거래허가구여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가 지금 성행하거나 직격이 급격이 뛰면서 동시에 이 토지가 왜 이런 토지냐면 그 이유가 국가개발계획이 새로 수립돼서 토지가격이 뛰는 지역 이런 지역이지만 허가구여로 지정한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법령의 재정, 개정 또는 폐지 그에 따른 고시나 공고를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여기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이걸 믿어주세요 그래서 1번에서는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이걸 믿어주시고 2번에서는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토지 즉 투기가 지금 있거나 또는 토지가격이 뛴다 하더라도 무조건 토지거래허가구여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가 성행하거나 직업이 급격이 뛰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도 특히 행위제한이 완화되었어요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땅이 해제가 되어서 토지가격이 뛰거나 투기가 있는 지역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또는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또는 그 인근 지역 여기서는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 이걸 믿어주세요 그래서 토지가격이 뛰거나 또는 투기가 있는 그 이유가 개발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또는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투기가 있거나 직가가 뛰는 지역 4번은 그 밖에 장관이 또는 시도이사가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지역 그래서 마지막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이사에게 별도로 요청하는 지역 이렇게 별도로 장관에게 또는 시도이사에게 이런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여로 지정해 주세요 라고 별도로 요청이 있는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만 토지거래허가구여로 지정합니다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고요 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여로 지정되는 그 토지는 개발기 세력 수립이 되어 또는 행위가 제한이 완화되어 또는 지금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또는 장관이나 시도이사에게 요청하는 이런 지역 중에서도 투기가 있거나 또는 투기가 성행하거나 직가가 뛰거나 하는 지역을 따로 빼서 토지거래허가구여로 지정하는데 누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시도이사가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지정할 때 그런데 시도이사가 지정하는 것은 동일한 시도의 일부에만 지정할 때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지정 절차가 있습니다 이 지정 절차는 장관이 지정할 때와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 지정 절차가 조금 차이가 있죠 그중에서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부터 보는데 일단 책을 읽어볼게요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장관 지정할 때는 도시계획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먼저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거친다는 것 이런 부분에서 알아두세요 장관이 지정하려면 먼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것 다만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려면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또 미리 거치고 그 다음에 만약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데 다시 또 재지정을 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또 미리 거친다는 것 그래서 지정을 할 때도 심의 거치고 지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도 똑같이 심의를 거친다는 것 이런 것을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가로 입원 공고 및 공고 내용의 통지 장관이나 시도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다면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해야 돼요 공고하는 것은 관보 등을 통해서 공고하죠 어떤 내용을 공고하느냐 동그라미 1, 2, 3, 4번이 내어 있습니다 1번 허가구역을 지정한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하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라는 허가를 받아야지만 계약할 수 있는 그 기간 두 번째 허가구역 지역의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지역 즉 어느 소재지, 토지가 계약하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되는 토지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허가구역의 지형도 즉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인근 지역과의 경계가 어느 정도 경계인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허가받고 옆에 땅은 안 받은 데는 지형도도 공고해야 되고 네 번째 허가가 필요 없는 토지 면적 즉 몇 제곱미터 초과까지 거래할 때는 허가받고 몇 제곱미터 이하까지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지 기준 면적 이런 것들도 같이 공고하는 거죠 쉽게 해서 이걸 외울 필요 없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면 공고를 하는데 공고하는 내용은 어떤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받은 토지다 그 지역의 소재지는 어디에 있다 그리고 몇 제곱미터 초과할 때는 허가받고 몇 제곱미터 이하까지는 허가 안 받는다 허가를 받는 땅과 허가를 안 받는 땅의 경계는 어디다라는 것을 지형도를 통해서 공고한다 그 말이 되겠죠 자 이런 것을 이제 공고를 해야 됩니다 자 공고합니다 그리고 공고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고한 내용을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군구청장에게 통지를 해야 되고 만일 시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통지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시군구청장에게도 통지를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반가루 3번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했으면 시도지사를 걸쳐서 시군구청장에게 지정된 내용이 통지가 됐죠 만일 시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했으면 시도지사는 바로 밑에 있는 시군구청장에게 당신 구역이 즉 시군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통지를 받았겠죠 그러면 통지받은 사실을 시군구청장은 어떻게 되냐 공고 내용을 통지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지척시 그 내용을 공고를 합니다 지척시 공고 내용을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양에도 지척시 통지해줘야 합니다 왜 등기소양에 통지해줘야 되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군구 지역의 토지에 대한 등기하려면 먼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군구청장의 허가증이 있어야지만 등기해줘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시군구청장은 공고 통지받은 사실을 지척시 등기소양에 통지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군구청장은 지척시 그 사실을 7 이상 자기 지역 주민들인 시군구 국민들에게 통지도 해야 되고 10월 이상 열람도 해야 됩니다 일반 시군구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10월 이상 열람도 해줘야 합니다 열람한다는 것은 시군구청 거기에 대자보처럼 붙여놔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시군구에 공고 7 이상 공고한다는 것은 시군구 사이트에 공고하고 10월 이상 동안 벽지를 붙여서 주민들이 시군구에 방문하면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날짜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이런 내용만 알아두면 되겠죠 장관이 지정을 하려면 먼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했다 그리고 장관이 지정했으면 지정하고 나서 이걸 갖다가 시도지사를 거쳐서 허가구역 지정된 시군구청장에게 통지해준다 또한 시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했고 지정했으면 공고한다 공고하고 나서는 시도지사는 장관에게도 통지하고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군구청장에게 통지한다 그러면 통지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장관의 지정을 해서 통지를 받았건 시도지사가 지정을 해서 통지를 받았건 이걸 갖다가 지척이 등기소장에게 알려준다 등기시정해라 오는 사람들은 시군구청장의 허가증이 있는 사람만 등기해주라고 그리고 또한 7위 이상 공고한다 주민들한테 공고하고 15위 이상 주민들에게 일반인들에게 열람도 해줘야 된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38쪽 양가로서 5번 별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정의 효력 및 효력 발생 시기 자 토지관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으면 그 지정의 효력은 뭐냐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지상권 가로열고 소유권 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가로잡고 즉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 가로열고 대가를 받고 이전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쉽게 해서 유상만 해당한다 따라서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공짜인 공짜로 주는 사용대차 또는 지료 지급이 없는 지상권 계약 이런 것은 허가받을 필요 없고 대가를 받고 설정 이전하는 매매계약 교환계약 지상권 설정계약 및 이전계약을 제결하고 그런 당사자는 공동으로 토지소재지관와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도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효과가 발생한다 그 말이죠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면 무효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면 무효이기도 하고 처벌도 받는다 이런 효력이 발생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허가구역 지정은 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이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5일이 경과되면 지정하고 나서 바로 지정 공고하고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공고를 했으면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5일간은 틈을 줘야 되죠 그래서 지정 공고하고 나서 5일이 경과한 후에 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정한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거 알아두면 되겠죠 그런데 그 밑에 참고적으로 지정의 해제 축소 재지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별표하세요 지정의 해제 축소 장관시도지사는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2. 관계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허가구역 지정 해제 요청 또는 축소 요청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또는 지정된 허가구역 일부를 축소해야 됩니다 축소했을 때 효력은 즉시 발생합니다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정을 했으면 지정했다는 사실을 공고하면 5일이 지나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재지정 또는 축소, 축소 이런 것들은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재지정 보겠습니다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해서 다시 허가구역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시도지사 가려고 국토교통부장은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미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즉 지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려면 즉 재지정을 한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2년만 허가구역을 지정했는데 지정기간이 끝난데도 불구하고 토지 가격이 급히 계속 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지정기간을 연장하죠 이를 재지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재지정을 하려면 장관이 지정을 했을 때 장관이 지정기간을 재지정을 하고자 할 때는 시군구청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먼저 듣고 나서 재지정을 하는 것이고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했는데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재지정을 하고자 할 때는 이때는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당구장 표시 허가구역의 지정 시의 심의 공고통지에 관한 규정은 해제 축소의 경우에 이를 주장한다 해제 축소했을 때도 그대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지정할 때도 사전에 심의원의 심의를 거치듯이 이걸 갖다가 해제 축소하고자 할 때도 심의원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339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제2절이 나와 있는데 조문에 대한 내용은 바로 넘어가서 340페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지거래 계약 허가에 필요라고 했습니다 아까 조문 읽은 것과 똑같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해서 소유권과 지상권 하루 열고 소유권 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가로닥 거를 이전하거나 설정 가로닥 거를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하는 계약하려고 예약을 포함한다 이와 토지거래 계약이라고 한다 가로닥 거를 체결하는 당사자는 즉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소유권 지상권에 대한 설정계약 및 이전계약과 예약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그 말을 읽게 되겠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시군구청장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그 말은 허가를 받았을 때 이 토지를 취득해서 농사짓겠습니다 이렇게 허가를 받았는데 농사짓는 것이 아니라 돼지를 키운다든가 이렇게 바꾸고자 할 때도 미리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니 하고 체결하는 토지계약은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 일반 허가를 해주는 사람은 시군구청장입니다 즉 계약해도 됩니까? 라고 허가신청은 시군구청장한테 하기 때문에 니도 계약해도 되라고 허가해주는 것은 시군구청장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지만 계약하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을 때 허가를 해주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그 토지가 있는 시군구청장입니다 허가 대상 권리는 소유권과 지상권이고요 설정 및 이전하고자 할 때 예약을 하고자 할 때만 허가받습니다 따라서 소유권 지상권이 아닌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공짜인 경우에도 허가받지 않습니다 라는 거 그러니까 소유권 지상권이라 하더라도 지료지급이 없는 지상권 설정 사용 대체는 허가 안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허가 대상 면적 이거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기준 면적을 초과해서 기준 면적을 초과해서 유상으로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한 계약하고자 할 때와 예약하고자 할 때만 허가받는다 했었죠 그러면 기준 면적이 교재 341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이걸 다 외워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이 구역에 있는 이 토지에 대해서 이 토지가 어느 구역이냐 이 구역이에요 허가구역이 어느 지역에 있냐 이거예요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냐 도시지역 외 밖에 있는 토지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럼 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시골지역 토지를 말합니까 그건 아니죠 공법에서 도시지역 외에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용도지역 배우셨잖아요 공법에서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과 뭐로 나눠져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결국 도시지역 밖이란 이거 관농자를 말하는 거죠 그럼 도시지역의 토지인 경우에도 무조건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기준 면적 초과해서 허가받는 거죠 도시지역은 여러분 또 공법에서 배우셨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런데 별도로 지정을 하지 않은 지역도 있죠 그 중에서 공업지역이 가장 큰 기준을 잡죠 660 초과할 때 주거는 18 주거 18 80제곱에다 초과할 때 상업지역은 200제곱에다 초과할 때 그러면 상업지역은 이거에 딱 농림지역 이거 공업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 녹지지역 이거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은 이거에 딱 2분의 1이니까 100제곱에다 초과할 때 별도로 지정을 하지 않은 지역 이거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의 반인 90제곱에다 초과할 때만 받죠 도시역 밖의 같은 경우는 로런지역을 말하는 건데 가장 큰 게 바로 임야죠 임야 1000제곱에다 초과할 때 그 다음에 농지 같은 경우는 500제곱에다 초과할 때 임야도 아니고 농지도 아니고 나머지 기타는 전부다가 250제곱에다 초과할 때만 받는 거죠 그런데 이게 기준 면적인데 이거는 이미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별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기준 면적이 있다면 초과할 때만 허가받는 건데 기준 면적의 10%와 300% 범위 내에서 기준 면적을 별도로 추가로 또 별도로 지정할 수도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주거지역은 본래 180제곱에다 초과할 때만 허가받아요 그럼 170 180제곱에다까지는 허가 안 맞는 거예요 180 초과했을 때만 받는 거예요 초과 그런데 이 주거지역이 너무너무 그냥 토지 가격이 너무너무 뛰어 이 면적이 아니어도 조그만 토지에 대해서도 가격이 너무 뛰어 그럴 때는 이거의 10% 몇 제곱에다 18 제곱 메타 초과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주거지역 같은 경우가 토지 가격이 그렇게 많이 뛰지 않아 180, 200제곱에다 같은 경우는 결국 토지 투기도 없어 그럴 때는 이거의 300% 300%는 몇 제곱이에요 540제곱 메타 초과할 때만 허가받는다 이렇게 별도로 지정할 수도 있죠 모든 지역이 다 이렇게 10에서 300% 범위 내에서 별도로 기준을 별도로 다시 정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뭐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340배지 밑에를 한번 읽어보면 원칙 한번 읽어봅니다 경제 및 직가의 동향과 340배지 원칙 경제 및 직가의 동향과 거래 단위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계약에 관해서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초과할 때만 허가받는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다음에서 정하는 용도별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허가 대상 토지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사는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에 해당 지역에서의 거래 실태 등을 비추어 보다 다음의 면적에 해당한 것이 타장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준 면적이 해당 기준 면적에 해당 기준 면적의 10% 이상 30% 이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여 공과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그래서 박스에서 보면은 주거 지역 같은 경우 180제곱미터 초과할 때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180제곱미터의 10%인 18제곱미터 그 다음에 300%인 540제곱미터 이 범위 안에서 주거 지역에서 이 주거 지역에서는 20제곱미터인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고 3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해야 허가받습니다 라고 별도로 정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 밑에 반가루의 번 면적 산정의 특례가 있습니다 일단의 토지에 대한 계속적인 거래를 하고 있네요 면적을 설정할 때 1단의 토지 이용으로 해서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내를 미쳐주시고 1단의 토지 전부에 대해서 또는 일부에 대해서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1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 여기서 1단의 토지란 동일인 소유로서 서로 인접하여 하나의 용도에 이용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 말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만일 주거 지역 같은 경우 180제곱미터 초과할 때만 허가를 받는 것이다 이 지역이 주어 지역인데 이 토지를 갖다가 A가 갖고 있다 이게 주거 지역인데 이게 300제곱미터라 이거예요 그럼 300제곱미터를 계약하려면 180제곱미터 초과하니까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죠 근데 이걸 갖다가 한계필지를 잘라 이걸 갖다가 이게 종전 이 전체가 100번지 토지였는데 이걸 이것만 100번지로 하고 이거는 100-1번지를 이렇게 분할할 수 있죠 그래서 100번지 토지가 150제곱미터 그리고 이것도 150제곱미터 이렇게 돼요 그러면 분할해가지고 이만큼만 거래하겠다 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되고 1년 내에 이걸 분할해서 거래한다면 180제곱미터 초과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이때는 최초 거래는 허가를 받는다 최초 거래 허가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알아두면 되겠죠 이런 뜻입니다 동그라미 2번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42쪽 토지거래 허가신청보다 별편을 시킬까 합니다 허가신청서 제출을 토지거래 허가신청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토지거래 허가신청서를 작성해서 시군구청장한테 제출하는데 그 허가신청서에 나중에 허가를 해주면 거래당사자가 이렇게 계약을 하겠습니다라는 계약 내용을 미리 허가신청서에 기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토지를 매수하려는 매수인은 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겠습니다라는 이용계획도 허가신청서에 기록해요 뿐만 아니라 이 토지를 매수하려는 매수인은 이 매수자금을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취득자금 조달계획 이걸 같이 적어가지고 토지거래 허가신청서를 시군구청장한테 제출해야죠 그러면 이 경우 토지이용계획 자금조달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 별도로 정하는데 다만 시군구청장에게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이 변경이 됐으면 취득 토지에 대한 등기일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자금조달계획이 변경됐다는 내용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허가신청서를 작성해서 낼 때 허가신청서를 시군구청장한테 뭘 기재해서 내는지 그 밑에 참고적으로 나와 있죠 일단 허가신청서를 작성해서 주실 때는 당사자 즉 계약당사자 매매계약이면 내도인과 매수인 그 다음에 교환이면 교환계약의 당사자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계약은 유상에 대한 소유권 계약은 매매계약과 교환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무상이니까 증여계약은 허가를 받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지상권계약이면 지상권 설정자와 지상권자가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상은 허가 뭐니까 지료 지급이 없는 지료가 없는 지상권 설정 계약 이거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허가신청서에는 만일 매매계약이라면 매매 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주소 즉 나중에 허가를 해주신다면 이 토지에 대해서 사겠다는 사람은 누구고 팔겠다는 사람은 누구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이용현황 및 권리설정 현황 즉 나중에 허가를 해준다면 우리가 계약할 토지는 이 토지입니다 이 토지에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가 땅을 이용하지 않고 농지를 임대해 줬으면 임대인이 임차인이 있습니다 라는 권리설정 현황도 기록하죠 3번 토지의 정착물인 건물 공작물 입목 등에 관한 사항 즉 토지에 지금 건물이 있으면 건물도 있습니다 4번 이전 또는 설정하라는 권리의 종료 즉 소유권을 이전하려 합니다 지상권을 설정하려 합니다 5번 계약 예정 금액이에요 거래 금액이 아니라 계약 예정 금액 즉 시군구청장이 허가를 해주면 우리 매도인과 매수인이 되려는 사람은 이 금액으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라는 계약 예정 금액도 기록하죠 6번 토지 이용에 관한 계약 즉 매수인은 나중에 허가를 해준다면 시군구청장이 허가해주면 이 토지를 매수인은 이렇게 이용할 계획입니다 7번 토지 취득에 필요한 자금들 계약 시군구청장이 허가를 해주면 매수인은 이 매수 자금을 이렇게 조달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기록한 허가신청서를 시군구청장한테 제출한다는 거죠 그럼 양가로의 조사 허가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지첩시 필요한 조사를 하죠 그리고 이제 허가기준에 적합하면 허가해주고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기준이 나와 있고 거기다 별표를 두 개 넣으세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허가를 해주고 안 해주는 이 기준이 정해져야 돼요 시군구청장은 허가신청이 다음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해줘야 한다 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이걸 반대로 그 위에 있는 시군구청장은 허가신청이 다음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반대로 바꾸고 그 밑에 반가를 번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해줘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즉, 가를 열고 토지이용목적의 실수요성이 있다면 허가해줘야 된다 이거죠 즉, 토지를 매수하려는 사람이 또는 지상권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실제 사용할 목적, 실수요성이 있다면 허가해주고 실제 사용할 목적은 없고 투기할 목적이라면 허가해주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1번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을 하고자 매수한다면 이거 허가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밑을 주는 것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 꼭 별변하세요 밑을 주고 2번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밑을 주세요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의시설 이걸 밑을 주세요 이것이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의시설을 이용할 목적인데 다만 관할 시국운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제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 토지를 매수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의 복지설 또는 편의시설로 사용할 목적인 경우에는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시국운청장이 진짜 복지설, 편의시설 설치에 이용하려는 것을 확인했을 때만 허가해주지 그냥 저 복지시설 쓰겠습니다 주민의 편의시설 쓰겠습니다 라고 허가 신청했다 해서 무조건 허가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복지시설 또는 편의시설로도 이용하겠다 하더라도 시국운청장이 진짜 이 사람이 토지를 매수해서 주민의 복지시설 또는 편의시설로 사용하려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때는 허가를 해주라고 말이죠 그런데 허가 신청한 사람이 저 지역 주민의 복지설 또는 편의시설로 쓸 목적입니다 라고 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면 시국운청장이 확인해봤더니 아니라면 허가 안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2번도 별표하세요 그 다음에 3번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밑주세요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임업인, 업인 이거를 밑주세요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임업인, 업인 이런 사람이 또는 다음에 제가 허가구역에서 농업, 축산업, 임업 또는 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즉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 축, 임업, 업인 등이 농업, 임업, 업, 수산업을 할 목적으로 그 토지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허가해준다 이거죠 특히 그 밑에 박스가 있는데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업인, 임업인 또는 축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 지역에 거주하면 무조건 허가시장하면 다 허가해주냐? 아니에요 그것도 자기가 거주하는 거소지로부터 즉 주소지로부터 30km 이내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만 허가해줍니다 그래서 기역번에서 니은번, 니은번, 니은번에다가 니은번을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니은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농업인 등으로서 이때 농업인 등이란 농업인, 업인, 축산업, 임업인을 말해 농업, 업, 임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km 이내에 소지하는 토지의 취득을 하려는 자 이걸 믿어주세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지역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매수인이 만약에 한 200km 떨어져서 산다 예를 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경기도 파주시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은 어디 살고 있냐면 제주도에 살고 있어요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저는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해서 거기서 농사짓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되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서 농사진다? 안 그러죠 그래서 30km 이내 자기 주소지로부터 30km 이내에 소지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만 허가받는 거예요 그런데 면적이 좀 거리가 좀 떨어져도 취득할 수 있는 예특려 규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다음입니다 다만 다음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협의 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 3년 밑을 지고 3년 이내 협의 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를 지금부터 밑을 지세요 협의 양도 또는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기 위해서 농지를 취득하려면 그다음에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거리가 80km 안에 소지하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여기까지만 밑을 지세요 그래서 대체 농지인 경우에는 3년 내에 대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자기 주소지로부터 80km 이내까지 떨어진 것은 취득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대체 농지가 아니라면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지로부터 30km 이내에까지만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살고 있는 거주민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지로부터 자기가 구입하려는 토지가 30km 이내에 있는 토지만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대체 농지인 경우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지로부터 80km 이내에 있는 농지도 취득을 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다 이렇게만 보면 되겠고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스 내용은 이게 전체 시험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박스 밑에는 네 번째 어떤 경우에 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실수성이 있느냐 4번 토지를 4번과 5번과 4번 5번 6번 7번 4번 5번 6번 7번은 묶어 놓으세요 4번 5번 6번 7번 요거는 위에 올라가지 말고 국가계획 합당한 경우입니다 봅니다 4번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밑에 주세요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예를 들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인 경우 그 다음에 5번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고 지역, 지구구역 등의 지적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또 이것도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밑에 주세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또는 시행하는 자가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 그래서 4번은 4번도 사업을 시행하는 자 5번도 사업을 시행하는 자인데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토지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 다음에 6번을 넘어가면 344쪽 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그 구역이 속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또는 시 뭐 가로 내용은 안 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때 뱅크테문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 이것도 그 사업에 이용 이걸 밑에 주세요 그것도 6번도 사업을 그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래서 6번에서도 위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사업을 시행하는 자 이것도 밑을 주세요 사업을 시행하는 자 그 다음 7번 허가구역이 속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으로써 다음에서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는 경우 이건 꼭 밑에 있는 기역, 니은인데 그건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7번에서는 전체를 밑을 주세요 허가구역이 속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군 또는 구에 밑을 주세요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이것만 밑을 주세요 결국은 이런 경우에 허가를 해주라는 건데 그래서 다시 342페이지 허가 기준 중에서 반가로 1번에서 실수요성이 있어야지만 허가해준다 했을 때 1번은 자기의 거주형 주택용주로 취득을 하려는 사람은 허가해준다 2번째는 주변의 복지설, 주민의 복지설, 편의시설에 이용하려는 경우로써 시군군청이 확인한 경우에도 허가해준다 3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축산업 종사자가 30km 이내에 토지를 취득하거나 또는 80km 이내에 있는 대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도 허가해준다 4번, 5번, 6번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토지를 이용하고자 할 때 허가해준다 그 다음에 7번은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우도 허가해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 목적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 토지이용 목적의 적합성 그래서 1번, 도시군계획이나 그 밖의 토지이용관리에 관한 계획에 맞지 아니하다면 허가해주지 말고 맞다면 그 도시이용계획에 합당하다면 허가해준다 이거죠 그 다음에 2번, 생태계의 보존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보호에 중대한 우애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 허가해주지 말고 이것이 생태계의 보존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보호에 중대한 우애를 끼칠 우려가 없다면 허가해줘라 그 말이 되겠죠 없다면 허가해줘라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가로 3번, 그 면적이 토지이용목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해주지 말고 그 토지면적이 토지이용목적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된다면 허가해주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뜻을 알아두세요 예를 들면 돼지 새끼 키우겠다 해놓고서 2만 제곱미터 토지를 취득하겠다 말이 안되죠 돼지 키우는데 한 5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하면 충분할 때 10만 제곱미터, 20만 제곱미터 땅을 살겠습니다 이건 이용목적의 면적이 적합하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세 가지 허가기준 다 적합해지만 허가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허가기준 34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첫 번째는 실제 수요성이 있어야지 되며 두 번째 344페이지 반가로 2번 또한 실수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계획에 적합하고 주변의 생태계 환경에 중대한 우애를 끼치지 않아야 되며 반가로 3번 이용목적과 토지면적이 적합해야지만 허가를 해주는 것이지 이 세 가지 반가로 1, 반가로 2, 반가로 3번 중에서 하나라도 적합하지 않다면 허가해주면 안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5번 허가관청의 조치가 있는데요 허가관청은 시군구청장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별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344쪽 반가로 1번 시군구청장은 허가신청서를 받으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해졌으면 허가증을 발급 불허가했으면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됩니다 다만 15조에 따른 선매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선매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됩니다 선매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것은 이 허가신청을 받은 그 대상 토지가 지금 현재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국가나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매수해야 될 대상 토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45페이지 양가로 1번 너도 별표 해놓으세요 민원처리에 관한 법에서 따른 기간 이게 민원처리에 관한 법에서는 민원 신청했을 때 2일 이내 민원처리 해줘야 된다 5일 해줘야 된다 10일 이내 해줘야 된다 15일 이내 해줘야 된다 이렇게 내용이 서로 다른데 허가신청에 대한 민원처리는 보통 15일 이내 해주도록 되어 있죠 민원처리에 관한 법에서 따른 기간 내라고 나오지 15일 이내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에 따른 기간 내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 통지가 없거나 또는 선매협의 사실 통지가 전혀 없다면 그 기간이 끝날 그 다음 날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에서 정한 기간 내 허가 통지도 없고 불허가 통지에 대한 서면 통지도 없고 선매협의의 사실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 통지도 전혀 없고 아무런 통지도 않았으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에서 정한 기간이 끝난 그 다음 날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허가증을 직접시 발급을 해줘야 된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45페이지 6번 이의신청과 매수신청입니다 이의신청 별편을 쓰기 바랍니다 허가처분이나 불허가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허가처분 불허가처분이 있으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시군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의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결과를 이의신청한 사람에게 통지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의신청하지 않고 매수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은 허가처분을 받은 자건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건 상관없이 다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신청은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만 매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가로 2번 매수신청 별편하세요 허가신청에 대해서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불허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내에 시군구청장에게 그 토지를 매수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수청구는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 중에서도 매매거래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매수인이 매수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 중에서도 매도인이를 말합니다 토지 매수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즉 불허가처분을 받은 매도인은 그 말입니다 토지에 관한 권리의 종류, 내용, 그 토지의 면적, 그 밖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 매수청구서를 작성해서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 반가루의 방안구도 별표하세요 매수청구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국가나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자를 지정하여 매수할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밑줄 주세요 박스만 들어오세요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야 합니다 공시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다만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때 거기에 적힌 가격이 공시가보다 낮다면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허가 통지를 받은 매도인은 돈이 급하니까 시군구청장한테 빨리 좀 사주세요 그냥 대신 사주세요 라고 시작할 때는 공시지가하고 허가신청서에 기재한 금액을 비교해서 낮은 금액으로 매수를 하게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6페이지 무허가계약의 효력 없다라고 했었죠 별편 오세요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계약은 효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때는 그 계약은 이거는 효력이 없는데 허가를 그래서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대응의 계약이 아닌한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이른바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 이건 보자면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했을 때가 전제입니다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이 계약은 이때는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일 뿐 확정적 무효는 아닙니다 따라서 후에 허가를 받으면 계약일로 소급해서 계약은 효력 발생하고 나중에 불허가 처분 받으면 계약일로부터 소급해서 확정적인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확정적 무효가 됐다 하더라도 이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허가에 대한 판례가 있는데 그 판례는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지관에 허가를 받았으면 허가증을 줘요 허가증을 받고서 계약했어요 계약 효력이 있고 이제 등계가 수 있죠 그러면 토지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349페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349페지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토지를 허가받을 때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이용하겠습니다 이용하겠습니다 이 목적대로 이용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349쪽 8번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에서 반가루 1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 별표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이용의무 토지 거래 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 범위 안에서 5년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다만 다음에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게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쭉 있는데요 그중에서 뭐 미음번 비음번을 보면은 박스에서 외국으로 다 이민 간다든가 뭐 군대를 간다든가 하면은 토지를 이용할 수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게 아니라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돼요 근데 그 이용하는 기간이 토지 매수에 따라서 10년 100년 계속 이용 목적대로다 맨쯤에 허가 신청할 때 토지 허가를 해주신다면 이렇게 매수해서 이렇게 이용하겠습니다 라고 한 이용 목적대로 100년 1000년 그렇게 이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최선 요 기간만큼은 허가 신청서에 기록된 목적들이 이용해야 된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억번 박스에 서 있어요 349페이지 밑에 의명 박스 기억번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취득하고서 2년간은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2년 니은 번 주민의 복지설 편의시설 목적으로 취득했으면 그때도 2년은 주민의 복지설 편의시설로 다 이용해야 되고 디귿번 농업인, 임업인, 축산업인 또는 업인 등이 지득했을 때도 2년간은 농축산업에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역, 니은, 디귿 전부 다가 2년간인 최선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리을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인 등이 농축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허가받은 경우 2년 근데 리을번도 보시기 바랍니다 2년 자 그 다음에 미은 번 수용,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시행 지역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한 사업의 시행 구역, 지역 당시에 사업을 시행하던 자가 사업에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 지득일로부터 4년입니다 2배입니다 결국 일반 개인이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로 취득할 때 2년 그 다음에 주민복지시설로 이용할 때도 2년 그 다음에 농축산업인이 직접 이용하고자 할 때도 2년인데 다만 개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시행하는 LH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 시행에 필요하여 취득했을 때는 4년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4년간 그건 2배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한다 하면 아파트 짓고 분양할 때까지 최소한도 건설 시행에서부터 공사 시작해도 2년 더 들어가요 그런데 공사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사업 시행에 대한 것을 공고하고 분양하고 그런 기가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총 4년간은 필요하다는 것을 4년간은 사업 시행자가 이용할 때는 4년간은 이용에 대한 2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비어폰 농지 외의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자가 대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은 경우 대체 토지 취득 밑줄 주세요 대체 토지 취득도 일반 개인이 취득한 거죠 그러니까 2년간은 최소 사용해야 된다 2년 그 다음에 5년짜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시어폰 개발 이용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로서 현상보존목적 밑줄 주세요 현상보존목적 현상보존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이때는 5년입니다 그러면 4년짜리하고 5년짜리를 기억하세요 사업 시행자인 LH공사가 사업 시행에 필요하여 취득할 때는 4년 그 다음에 현상보조를 위해서 취득했을 때는 5년 그 나머지는 전부 다가 2년 붙으신 맨 밑에 이용번 기업부터 시업번 외에는 전부 다가 5년이라고 했는데 이 기억번부터 시업번까지는 어떤 건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4년 취득 4년간 이용해야 되는 것은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 4년 그리고 현상보존는 5년 일반 개인이 이용하는 것은 전부 다가 2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선매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매대상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을 했는데 그 토지를 취득한 다음에 매수인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요 이런 경우 그런 토지를 다시 되팔겠다고 하면 이 토지도 선매대상 토지가 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토지를 매선 매수인이에요 그런데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되팔겠다고 허가신청을 또 하게 되면 이때는 이거는 거래를 못하고 국가들이나 지자체 등이 먼저 협의해서 매수할 수 있는 대상 토지로 지정을 하게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뭐 이용여부 조사 이런 것들은 제목만 보고요 이행강제금 반으로서 한번 별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시군구청장은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즉 토지를 이용하겠다고 해놓고선 취득했는데 이용하지 않고 있으면은 이용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시군구청장은 이행명령이 정해진 기간 또한 다시 이용하지 않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금액의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토지 이렇게 이용하겠습니다 라고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은 일단 시군구청장은 언제까지 당신이 취득할 때 이렇게 이용하겠다고 했으니 그대로 이용하세요 라고 이행명령을 하고 이행명령 기간 동안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이행강제금은 토지를 취득한 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100분의 12 되니까 범위 안 되니까 100분의 10일 수도 있고 100분의 5일 수도 있고 100분의 7일 수도 있다 이거죠 그게 바로 351페이지의 박스에 나와 있고 이거를 별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100분의 10의 이행강제금 100분의 7의 이행강제금 100분의 5의 이행강제금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물론 리얼번 이 기역, 니은, 티긋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100분의 7인데 기역, 니은, 티긋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기역번은 뭐냐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 이용 목적자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이걸 방치를 박스로만 넣으세요 허가 받아서 토지를 취득해놓은 것은 사용 자체를 하지 않고 방치시켰다면 취득금액의 100분의 1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니은 번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 임대에다 밑을 주세요 임대했을 때는 100분의 7의 이행강제금 그 다음에 디귿번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당초 이용 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경우 변경하여 이용, 변경하여 이용 이거를 박스로만 넣으세요 이럴 때는 100분의 5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방, 임병, 방, 임병, 방, 방치 10% 임대 7%, 변, 변경했으면 5% 17호, 방, 임병 17호, 방, 임병 17호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시군구청장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반가로 4번 밑에서 여섯 번째 절 포상금 보겠습니다 시군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행정기관에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어떤 거냐 기업번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했다든가 한 장 넘어서 350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또는 변경 허가받지 않고 토지를 취득 계약을 했다든가 또는 디귿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자 이와 같은 사람은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을 신구청장에 지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자를 신고 고발해도 시군구청장 보상금 지급할 수 있다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거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신고 고발해도 보상금을 줄 수 있다 세 번째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신고 고발해도 보상금을 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반가로 번 제재 처분 등이 있습니다 제재 처분 등 국토교통부 장관 시군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허가 취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여기서 자에게라는 것은 공무원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기 밑에 있는 공무원에게 시군구청장은 자기 밑에 있는 공무원에게 이런 거 하라 허가 취소시켜라 이런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떤 경우냐 1번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또는 변경을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 또는 그 변경 계약을 체결한 자 즉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계약을 무효잖아요 그런데 모르고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사람한테 허가증을 줬다면 그 허가가 준 것을 취소시켜라라는 것을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 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자기 공무원에게 야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했는데 그거 무효잖아 그런데 그리고 허가증 주면 안 되잖아 허가증 줬잖아 그 허가 취소시켜라라고 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는 시 도지사가 또는 시군구청장이 누구한테 자기 공무원들한테 그 허가 취소시켜 이렇게 시킬 수 있다 이거죠 2번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가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다면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으면 야 그 사람은 그거 허가한 거 취소시켜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3번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사람이라면 야 그거 허가 취소시켜라 라고 자기 공무원 직원에게 시킬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시켰으면 취소시켜야 되죠 취소시키지 않은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합니다 형사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을 합니다 그 공무원 그 다음에 반가로 6번 권리의무의 승계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벌칙 보겠습니다 반가로 7번 벌칙 별 편하세요 동그라미 1번 352쪽 밑에서 4번째 쪽 반가로 7번 벌칙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재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 지득을 계약한 재결한 사람은 외국인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거는 외국인 등에 대한 토지 지득 특례 규정입니다 외국인 등의 토지 특례 규정으로서 외국인이 허가 대상 토지 군문 생약 구역 토지에 대해서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으면 계약도 무효이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이니까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353페이지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제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국인 외국인 전부 적용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은 묶어놓고 왼쪽에 내 외국인 모두 적용 내 외국인 모두 적용 동그라미 2번입니다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재결하거나 소금 수급받게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 이런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할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또한 동그라미 3번 제21조에 따른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즉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거 불허가 처분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벗은 사람이 돼서 허가증을 줬다면 그 허가해준 것을 취소시켜라 라고 공무원한테 시켰는데 공무원이 그걸 따르지 않았거나 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이행강제금 부과해라 이행명령 때려라 이렇게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내국인 외국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금액의 백분의 삼십 이하의 벌금형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그 허가를 취소시켜라는 명령을 받은 공무원 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매수인에 대해서 이행명령 때려라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해라 라고 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9번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특례를 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특례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의 규정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게 바로 1번 협의에 따른 허가 의제로서 1번 국가 등이하는 토지거래 계약은 즉 계약 당사자가 국가나 지자체라면 이 사람들은 국가 지자체 이 사람들이 허가권자와 같기 때문에 허가 안 받고 계약을 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처분 이것도 허가 안 받아도 된다는 거죠. 국가가 계약 당사자니까 한 장 넘어와서 반거래의 1번 토지거래 계약 허가의 적용 배제라는 거 있는데 이런 경우는 허가 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 박스에서 1번 토지의 수용 밑줄 주세요. 토지 수용은 국가가 강제로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야지만 수용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경매 경매 그것도 밑줄 주세요. 허가 받지 않아도 경매 입찰 참가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반가로 3번 농지취득 자격증명 의제 도표를 표하세요. 이거 토지거래 허가구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받은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반가로 4번 거민 의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을 때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이 바로 선매라는 건데요. 선매라는 거 355페이지 선매가 지금까지 출제가 된 것은 딱 한 번 나왔습니다. 그것도 10년 전에 거의 출제되지는 않지만 그냥 뜻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355페이지 선매의 개념 읽어볼게요.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적거래에 선행하여 국가 등이 그 토지를 매수하는 제도이다. 즉 토지거래 허가 신청 들어온 토지지만 그 토지가 국가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인 경우 거래당사자가 거래하지 말고 국가 등이 먼저 협의해서 매수할 수 있는 토지를 선매 토지라고 하는 거야. 그 말이죠. 따라서 공공용지 확보 중에 하나이지만 선매는 당사자 간에 즉 토지 소유자인 매도인과 국가기관인 공공기관 토지 매도인과 공공기관 간에 협의해서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강제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넘어갑니다. 2번 선매자 지정 및 선매 대상 토지를 보겠습니다. 시군 구청장은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나 또는 지자체라든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매수를 원할 경우 원할 경우에는 원할 경우에는 이들 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 즉 선매자를 지정하여 그 선매자가 그 토지를 먼저 협의 매수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선매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매수 청구 시 매수할 자와 동일하다. 선매 대상 권리는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에 대해서만 선매 대상이죠. 어떤 목적으로 선매 대상 토지가 되느냐 1번 공익사업용 토지인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라든가 공공기관이 먼저 매수할 대상 토지라는 뜻이고요. 2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사람이 그 토지를 취득한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냐는 상태에서 다시 팔겠습니다라고 허가 신청 들어왔을 때 이런 토지도 선매 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토지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선매 협의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시군 구청장은 선매 대상 토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들어왔으면 이때는 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선매자를 지정하여 그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됩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그러면 선매자로 지정을 받은 사람은 선매자로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내 그 토지 소유자인 매도인과 선매 협의를 끝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시행령에 규정된 선매 절차에서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일부터 라고 되어 있는데 지정일부터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고쳐놓으시고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 매수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선매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정일부터 30일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정일부터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고쳐놓고 30일 이내를 1개월 이내라고 고쳐놓으세요. 그래서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 조서를 시군구청장에 지지로 해야 됩니다. 선매가격 밑에 나와 있네요. 선매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합니다. 그래서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하되 감정가격을 기준하되 토지거래 허가신청세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을 때는 허가신청세에 적힌 가격으로 선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357쪽 선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시군구청장은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지체 없이 허가처분 또는 불허관처분을 하겠다는 결정을 하여 이를 거래당사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수용되거나 무조건 불허관처분하는 것은 아니고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지체 없이 허가신청한 당사에게 허가처분, 불허가처분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토지거래 허가제까지 했는데 상당히 내용이 좀 길었지만 내용은 길지만 특별히 외울 것은 없고요. 이해만 하면 문제풀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별표해드린 부분 이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하면 무난하게 마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 한 4문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한 6문제 내지 8문제 정도는 제3편 중개실무에서 나오는데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제3편 중개실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